황승헌 황승헌. 열애설 2시간 만에 인정연이는 유명 입시학원 대표. 황승헌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황승헌 본인에게 확인 결과 사진 속 주인공과 교재 중인 사실이 맞다. 두 사람은 이제 막 서로 알아가는 단계이라고 밝혔다. 앞서 더 팩트가 황승헌의 열애설을 보도한 뒤 약 2시간 만이다. 황승헌의 연인은 유명 입시학원 대표로 지난해 9월 뮤지의 고개소리와 핏. 한해 황승헌 뮤직비디오 촬영으로 인연을 맺었다. 해당 뮤직비디오에 황승헌이 직접 출연했고 남자친구의 반려견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성사됐다. 이후 두 사람은 친분을 쌓아오다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한다. 황승헌은 2009년 뮤직비디오로 데뷔한 후 영화 족광으로 스크린에 발을 들였다. 떼어낸 미모로 데뷔와 동시에 누리꾼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기도 했다. 황승헌은 오는 7월 방송할 예정인 MBC 새수목급 시간으로 복귀한다. 황승헌이 황승헌 황승헌 הש";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